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란 혹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던 사람이었다 해도 이제는 그 행위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춰던 만나를 주신다 했는데 감춰던 만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지칭하지요. 요한복음 6장 49세월에서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단지 육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먹어도 결국은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의 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지요. 따라서 이처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살 즉 영적인 만나를 주시겠다 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당주의 신앙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와 같이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만나를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정해진 섭리였지만 때가 이룰 때까지는 이 비밀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시되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흰 돌을 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흰 돌이란 또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한 것처럼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죄와 악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신 흰 돌이란 어둠에 속한 어떤 죄악도 없으시며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만나 즉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죄악과 싸워 이기며 말씀을 행해 나감으로 믿음이 차츰 성장하게 되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붐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 후반절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크리스도를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유구로 알 뿐이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죄악들을 싸워버림으로 진리 안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감추었던 만나와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도를 받아서 예수 크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은 성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음에 확실히 새겨지지는 않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부지런히 먹고 마음의 양식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주님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